이런 거죠.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오직 왜 그런 비밀이 있다니. 그럼 머리 좋은 한국인들의 주식인 백미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 왔던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요.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니까 좋은 것만 남겨주셨겠지 나쁜 걸 남겨주셨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으로 먹는 쌀은 당연히 좋은 식재료겠죠. 자 일단 쌀은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뭐죠?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식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영양가 맛. 그렇죠. 일단 영양가 맛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독성이 매우 낮아야 한다는 건데 왜냐. 매일매일 많은 양을 먹어야 하고요. 그것도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아주 약간의 독성이라도 있다면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수명이 줄어들거나 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은 독성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쌀은 이런 독성이 낮은 곡류 중에 하나예요. 특히 백미는 더욱더 독성이 낮습니다. 그럼 현미는요? 현미는 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식품의 껍질은 자기를 보호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현미는 쌀의 껍질에 해당하는 겨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칭을 제거한 백미가 독성이 더 낮고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면역력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갓난이 그 아이가 첫 이웃이 갈 때 먹이는 게 뭐냐. 백미미음. 백미미음이잖아요. 그리고 소화기가 안 좋아서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환자분들 백미로 백미 쌀죽 만들어 먹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백미가 독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들은 백미가 더 좋겠네요? 단원코 맞습니다. 최근 현미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하는데요. 현미가 좋은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당뇨.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비만인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비만이나 당뇨에 대한 건강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은 다 현미가 좋은 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현미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린아이나 노인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현미의 독성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다른 치명적인 영향 때문에 이 시기는 그것들을 좀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치명적 영향이 뭐예요 도대체? 일단 현미가 좋은 비만이나 당뇨인 사람들은 소화나 흡수가 좀 천천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은요. 영양소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또는 노년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시기잖아요. 이럴 때 현미가 적당하지 않은 게 바로 겨층 때문에 소화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층을 제거해서 소화 흡수가 용이한 백미가 이 시기에는 더 적합하고요. 백미가 맛있어요 현미가 맛있어요. 솔직히 백미가 맛있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고맙습니다.